경제원 특별 편성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롯해서 일본과 대만 증시까지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폭락 장세가 하루 만에 진정된 셈인데, 과연 증시를 덮친 공포와 불안을 모두 떨쳐낸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원은 권용욱 기자와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가 가격을 일제히 회복했는데,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가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간밤에 발표됐던 게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인데, 이게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하나의 발판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직전월보다 2.6포인트 오른 51.4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 50을 회복을 한 건데요. 시장의 예상치인 51.4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3대 지수가 경기 침체 우려랑 주말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급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장중해의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됨과 동시에 초반에 페닉셀 양상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지수, WIX 역시 개장 직후에는 65.73까지 치솟으면서 일종의 페닉 양상을 보였는데,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장중에 발표된 뒤로는 다소 누그러져서 65% 가까이 오른 38.57을 기록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반응을 했는데, 그래도 어제오늘 증시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이번 이틀간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전문가들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전날 하루의 하락을 비이성적인 공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락을 초래한 일부 데이터들을 뒤집을 만한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그리고 또 불확실성이 앞으로 해소된다면 경기 회복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전날의 폭락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잘 나온 결과, 바로 반등이 시장에서 나온 건데요. 최근 고용지표 부진이 미국 경기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지만, 이번에 나온 서비스업 지표가 이런 우려를 일부분은 불식을 시킨 셈입니다. 또 최근 실업률 상승이 수요 감소, 그러니까 경기 수요가 감소한 원인보다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 상승을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허리케인과 같은 일시적인 날씨 요소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뒤에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 어떤 시장 우려가 좀 과도했을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서비스업 지수처럼 양호한 지표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 침체를 좀 덜어낼 수 있다면 어떤 극단적인 위험 회피 현상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초에 이제 미국의 실물 지표가 몇 가지 더 발표가 됩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같은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단기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하루만 보고 본격적인 반등 추세라고 확신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게 다소 좀 긍정적인 평가였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확신하기 어렵다. 뭐 이런 반대 논리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폭락의 원인이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든 일본 N화를 통한 앤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든 이게 펀더멘털보다는 시장의 불안 심리에서 촉발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 같은 경우라면 펀더멘털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게 미국 고용 지표 하나만 보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펀더멘털 요인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으로 시장을 좀 달래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어느 정도 경계 자신감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간밤에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호스탄 굴스비 총재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고용이나 물가, 금융 안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제 여건들이 줄지어 집단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이 발표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연준은 문제의 길을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 미국 주가 폭락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과거의 역사적인 폭락 장세를 보였던 1987년 블랙 먼데이를 닮았다라는 분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월가의 증시 폭락 사태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번 올해 상황을 비교해보자면 해치펀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LTCM 사태가 있었던 1998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지난 2008년보다는 1987년의 블랙 먼데이와 올해가 더 유사하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분석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라는 용어 자체가 1987년 10월 19일 하루를 얘기했던 것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당시를 보면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하루 만에 각각 20% 이상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그 전에 차입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가 8월 들어서 차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이게 추가적인 증거금 요구, 그러니까 마진콜과 함께 자동 반대매매를 부추겨서 주식 매도세를 더욱더 부추긴 겁니다. 며칠 전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후, 1987년도 당시 보면 이후에 연준이 유동성을 쏟아부었고 증권사들은 도산하지 않고 버텼으며 또 금융시장은 그 뒤로 2년 안에 손실을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987년의 경우 모두 금융시장의 문제였다라는 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금융시장 안에서의 문제로 끝났고 금융 문제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시장이 단순히 올라갔다 내렸다만 했을 뿐 아무도 다치지 않았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좀 돌아봤습니다. 네, 또 실제로 올해 들어서 8월까지 흐름이 블랙머데이가 있었던 그때 1987년 연초부터 8월까지의 주가 흐름이랑도 좀 비슷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1987년 당시와 올해의 비슷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 당시 87년 S&P500 지수는 연초부터 36%가량 오른 뒤에 8월 들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연초 이후 33% 상승해서 8월에 고점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비슷하고 당시에도 연준의 긴축 정책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주가가 계속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긴장된 상태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확정하려고 매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도 2024년과 1987년이 유사한 부분으로 그렇게 좀 꼽힙니다. 지금 1987년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난 1998년과 2008년 상황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해치펀드 LTCM 파산 사태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러시아 채무 불이행 여파로 LTCM이 파산을 하면서 월가 전체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연준이 그때 금리를 세 차례 인하를 하고 금융회사에 구제금융을 투입을 했는데 당시에는 주가가 4개월 만에 회복을 했지만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은 그 뒤 2년 후에 닷컴법을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폭의 경기 침체와 기술주 관련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올해랑은 조금은 좀 다른 결과를 보인 셈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도 비교해 볼 때 아직은 그때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는 게 월세지전화의 평가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은행들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대로 현재 미국의 은행들은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2008년 당시보다 위험을 대출 은행들끼리 많이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정도가 2008년보다는 지금 현재 훨씬 더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지저널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경우는 주식시장의 과열 현상이 지난 1987년처럼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때보다는 더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인데 일단 코스피가 오늘 먼저 반등을 했으니까 바닥을 다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급락을 했다가 오늘 반등을 했으니까 이게 저점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의견이 조금씩 나뉘고 있습니다. 시장 의견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먼저 IBK 투자증권은 현재 수출 환경에서 코스피 적정 수준을 약 2624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한 2600에서 2650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지난 2거래일 동안에 떨어졌던 낙폭이 코스피가 336포인트였는데 여기서의 중간 수준 50%가량의 되돌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반등할 수 있다고 봤고 또 올해 코스피 시초가인 2645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DS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주가순 자산 비율 PBR 0.8배 선까지 밀린 만큼 바닥에 거의 다가왔다라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또 이 지수 회복이 V자라기보다는 중간에 차익시장 구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PBR 0.9배를 기준으로 2600선이 지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바닥을 다지고 속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 반대로 여전히 코스피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PBR 저점은 선행지수상 경기의 저점과 함께 일치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는 중에 지수가 급락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및 선행지수 저점 부근에 코스피 PBR 저점이 0.8배였는데 어제 2441기준,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 종가 기준 PBR이 0.87배까지 후퇴한 점을 고려하면 최계 경우에는 코스피가 2250전후에서 저점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세증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코스피가 PBR 0.8배와 연중 저점이었던 2430에서 단기적인 지지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고 봤고요. 앞으로의 리스크는 이 저점이 깨질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오늘 장중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호주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했는데 이것도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이 이번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등락하는 와중에서도 호주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금리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한국은행에서도 많은 참고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니까 RBA의 오늘 금리 결정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본 기저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최소한 과제라며 물가가 목표 범위로 지속가능하게 이동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통화 정책은 충분히 긴축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호주 중앙은행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수요 공급 간의 격차가 이전 예상보다 크다라고 일단 평가를 했고요. 또 소비자와 노동시장이 위축된 점도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좀 우려하는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성,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역시 높다라고 RBA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